디모델 전서 5장 1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많은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강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육십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네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에 씻으며 혹은 환란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하미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느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신앙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관계입니다. Relationship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새 계명이라 그래서 뭔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이라고 하죠. 그 10계명을 예수님께서 요약하셔서 그 10계명의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율법의 가장 중요한 에센스가 뭐냐. 그게 바로 Relationship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사랑이다. 라고 하셨던 겁니다. 오늘 디모데 전소 5장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늙은이, 늙은 여자, 과부, 젊은 과부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시는 늙은이, 젊은이,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사정에 비추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이웃이라는 그 범주 안에서 생각을 할 때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느냐. 우리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을 드러내야 하느냐. 라는 교훈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드러나는데, 먼저 일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라고 했습니다. 자,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그냥 어른들을 막대한다. 교회에서 꾸짖지 마라 그랬는데, 젊은이들이 요즘 늙은이들에게 잔소리한다. 그거 성경에 어긋난 거다. 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늙은이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당시 사회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늙은이는 그냥 연세 있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종과 노예가 있지 않았습니까? 상전이 있었고, 그러니까 주인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 그 가정에 속한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참 놀라운 것이,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한 교회를 섬깁니다. 서로 형제라고 그러고, 자매라고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집으로 돌아가면 무슨 관계입니까? 주종의 관계잖아요. 주종의 관계.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되는데, 그 관계의 모습이 교회 내에도 보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주인은 주인노릇 하려고 하고, 종은 오히려 낮은 역할, 무시받고 소외되는 그런 지경에 있는 현실을 보면서 바올이 교훈을 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마라. 이거는 뭐냐? 네가 주인이지만, 네가 저 사람을 소유한 주인이지만, 오히려 존대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회는 다르다. 교회는 달라야 한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밖에서는 당연히 주인이 종에게, 그리고 그 노예에게 명령 내릴 수 있고, 또한 어떨 때는 질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 교회는 오히려 뭐라 그러십니까?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주인이 나이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자기가 소유한 그 노예에게, 아버지에게 대하듯 교회 내에서 또한 삶에 있어서 행하라. 라고 했던 것. 그것은 여러분, 파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랑의 충격이라고 할까요? 사랑으로 말미하면서 세상이 이해하지도, 세상이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세상이 도무지 용납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다른 것이고, 달라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논리로 우리가 따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 내에서는, 여러분,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법이 아닌, 사랑의 방법이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오늘날에는 노예나 종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는 지위가 높고, 또한 연배가 많으면 인정받고 대접받아야 되죠. 그래서 라떼라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교회 내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연소하다 할지라도, 나보다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정해 주고, 오히려 존중해 줘야 되는 것. 그게 바로 1절 말씀, 이 5장 1절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희한합니다. 형제, 자매예요. 형제, 자매. 여기 말씀해 보니까 형제에게 하다 하라, 자매에게 하다 하라 그랬는데요. 물론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나이나 또한 지위에 대한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오늘날에는 교회, 그 교회 내에서 모든 차이와 모든 그 차별을 뛰어넘는 하나 됨으로써 우리가 교회다워야 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과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오는데요. 사실 교회마다 그렇습니다. 홀로 되신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대할 거냐라는 그런 말씀의 교훈도 우리가 받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16절입니다.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책임이 어디 있느냐, 돌보는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도 교회는 책임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앞서서 자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물론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마음을 모은다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근본적으로는 한 사람의, 나의 헌신과 수구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이 실천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해야지, 이건 내 책임이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 둘, 다섯, 열 이렇게 될 때 그게 교회의 사액이 되고 교회의 참 사랑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그 관계를 우리가 바르게 맺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를 수 있는 믿음의 교회의 모습을 보이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형제 자매된 우리를 한 교회 삼으셨습니다. 사랑으로 세우고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같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말입니다. 오늘도 기도와 강구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선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는 amigos